탑 가 볼게 탑 가 볼게 탑 띄워보자 탑 띄워보자 이끌어줄게 탑 못 가 탑 못 가 아리 못 가 아리 없어 거기 아리 없어 아리 없어 둘이야 셋이야 좋아 좋아 여기로 와봐 탑 알아볼래? 좋은데 좋은데 아리 없어 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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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하면 끝났냐 이거? 나이스 탑 탑 탑 탑 탑 탑 일단 가보자 나 푸지 않을 것 같은데? 달려도 피차긴 하거든? 탑 탑 십자가 와주죠 지워달라고? 아니 안주어도 되겠다 이제 이제 안주어도 되겠다 화이트럭 투트럭스 잘 해보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리 풍 있을거야? 25초긴 한데 해도 돼 할 수 있긴 한데 할만할 것 같아 이거 바로 버프 있게 되면 흠흠 일단 투서에서 하면 된대? 이거 점차 잘하면 끝날 것 같은데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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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크 데카 있어라 아리 풍으로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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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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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